덕시야, 나왔다. 어, 안녕? 야, 야, 영주. 야, 이거 웬 폭주적이야, 이거. 야, 미쳤어? 응, 미쳤어. 공무원 발령 나기 전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려고. 야, 나가서 놀자, 응? 나가서 놀자. 아, 어딜 나가? 일어나러 나가면 사람들도 친다기요. 바로 그거야. 정규교육 12년, 대학 4년, 취업준비 6년, 공무원 준비 반년까지. 합의 22년 반을 공부에만 치웠놔야. 이젠 나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한테 좀 치워보고 싶다, 응? 야, 치으려면 너 혼자 치워라. 나 너무 써야 돼. 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공부도 하던 놈이라는 거지? 아니, 오늘 같은 날 공부하면 얼마나 한다고 유난이야. 야, 노는 것도 놀던 놈이나 노는 거지? 너 뭐하고 놀 건데, 어? 노는 게 뭔지 나아, 너가? 참, 야, 공무원 준비도 반년 공부하고 합격한 나야. 그깟 노는 거 못할까 봐, 어? 술 먹고, 춤추고, 부킹하고, 울라이 타고, 아, 그게 뭐가 어려워. 나가자, 어? 나가자. 오늘 나랑 놀아주면 논문 쓰는 거 도와주지. 너 아직 서론 논문 쓰고 빌빌대는 거 알고 있거든? 야, 어디 갈까? 신촌. 야, 뭐 있지? 빨리 입어. 야, 넌 아무나 입어도 멋있어, 인마. 야, 대충 입어. 대충, 빨리 나와. 야, 야, 야. 사람들한테 치우고 싶다니. 좋냐? 좋냐, 규. 어, 좋아, 좋아. 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입었나 이렇게도 놀았구나. 야, 내가 이 속에 있다니 정말 편만 같아. 나 진짜 행복아. 아, 내 맘. 아이고, 퍽도 행복하겠다. 야, 거봐. 내가 나오면 고생이라고 그랬지? 고생은 무슨. 나 인파 속에서 밟아 피는 거 처음이야. 나 진짜 신났다고.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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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아이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징글, 징글하다, 규.